몇!! 연스원스 우리가 처음 타보는 노 presents 가을이요 가을입니다 하나 보자 너무 예쁘죠? 오늘 경주월드에서 오늘 매직 바이크라는 신규 어트랙션을 타러 왔어요 매직 바이크가 오늘 정식 오픈한다 그래서 한번 놀아볼 예정입니다 자 융쏠 이리 와 융쏠 이리 와 트라이얼 행사하러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갈 건데 오늘 아빠가 꼭 타보고 싶은 게 있어요 드라켄 자 뒤에 보이죠 드라켄 네 큰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주월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경주월드에서 탑승권을 배부해 주신 날 줄 서 있어요 탑승권 받으려고요 어 탑승권 받으려고? 오 그렇군요 와 자 티켓 드리겠습니다 와 매직 바이크 티켓이에요 와 와 와 자 티켓 다 받았어요? 네 와 윤쨔야 도전 빌리지로 이동을 해서 점심을 먼저 먹고 저희 이제 아이스브레이크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타러 가볼게요 티켓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입장권 받았고 비룡열차도 2023년 7월 30일으로 은퇴를 했네 와 일단 요거를 그냥 가만히 비워두는 게 아니라 럭키박스라고 알아요? 네네네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과연 뭐가 생길까? 진짜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야 드라켄밸리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드라켄밸리 드라켄농으로 꼭 타봐야 됩니다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오늘 그러면 몸파님만 타세요? 네 야 도착했다 이게 뭐야? 아 아 그렇습니까 우와 이렇게 앉으면 되겠다 우와 와 여기서 이렇게 음식도 먹을 수 있나봐 호우 보트락 빌리지 보트락 빌리지 여기가 와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여기 성명은 트라이얼 크루죠 오늘 트라이얼 행사니까 현재 출발지는 GJW 경주 월드고 오늘 저희가 갈 목적지는 원더풀 월드인데 85년이야? 와 오래됐네 설아벌이 85년도요 자 이제 설아벌 관람차가 36년간 운행을 끝으로 다음주부터 철거해 들어간답니다 와 근데 우리 한번도 못 타봤는데 아 아쉽네 이제 관람차 이제 어트랙션 같은 것도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이제 새로운 어트랙션으로 다 이제 교체가 되나 봐 어 움직이네 진짜 바람 때문에 어 바람 때문에 움직이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억이 있었을까 네 엄마 아빠랑 탔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왔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인사해줘 안녕 안녕 해봐 프리언스 안녕 만들어줍니다 아 더 재밌는 요리기구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시인지도 좋아하는 거에요 따라와 볼 관람차는 메노뚜껑에다가도 메노뚜껑에다가도 그랬나봐요 메노뚜껑에 도트라고 하는데요 오 그거 먹고 해 안녕 진짜 무슨 투어 온 거 같아 그치 무슨 놀이동산 투어 온 거 같아 그치 무슨 놀이동산 투어 온 거 같아 자 바이킹 매직 바이킹다 매직 바이킹다 매직 바이킹다 와 음 보면 더 사이즈가 큰 거야 저희가 처음 시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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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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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매직 바이크에 들어왔습니다 와 와 이렇게 생겼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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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둘째 뭐였어요? 티켓도 선물 받았어요 매직 마이크 티켓 반드시 지참해주셔서 이제 저희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탑승권 준비되셨나요? 네! 티켓에 써져 있듯이 가족 우선 탑승부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파 패밀리부터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티켓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석이 있어서 좋다 역시 신규어 트랙션이라서 깨끗하고 트레일도 등도 있고 뒤에 돌아가는 프로펠러도 보호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은이랑 엄마랑 어린이 전용 자석이 있어요 어린이 전용 자석이 있어요 그쪽 단위만은 우리의 자리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2단위고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도 이렇게 어린이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매직 바이크 택배 매직 바이크 신규어 트랙션 이렇게 엄마는 발도 굴릴 수 있는데 시은이는 아직 발은 안 사요 엄마가 굴릴게요 근데 이제 어린이 자석에는 손잡이도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린이 친구들은 안쪽에 바깥쪽에는 보호자가 탑승하면 되고 떨리네요 재밌겠다 낼 수 소리 들려요 예술 소리 들려요 그리고 먼수가 있어요 손이 다시 한 번 짓어요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매직 한국 매직 바이크 MA11 원산판의 탑승을 하려 합니다 월드까지 비행시간은 약 2분으로 예상하며 기사는 좋을 것으로 예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본만에 갖다 갈 곳이 тех지 tumblr 멋진 메리 romane 출발 출발 아, personagem 와 멋있다. 불도 나와. 여기 불빛도 나와. 잘 갔다와. 안녕. 잘 갔다와. 면충 빨라 이거. 면충 빛의 하늘을 날았다. 빛의 하늘을 날았다. 면충 빛의 하늘을 날았다. 면충 빛의 하늘을 날았다. 예쁘다 예쁘다. 오케이. 우리 윤수도 같이 타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잘 타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누나 안녕. 누나. 누나 안녕. 누나와. 안녕. 안녕. 우와. 와우. 화이트. 와우. 왜나. 은하아. 야, 재밌다. 너무 잘 탄다. 흐헤헤. 윤수 재밌었어? 풀이 넘치는 것 같아. 뭐가 재밌었어? 이거. 이거. 이게 재밌었어? 아. 너무 잘 탄다. 저희 아빠가 드라켄을 차러 드라켄델리 안으로 가고 있어요 신기한 트랙션인데